안녕하세요. 부진환소입니다. 스케치업 튜토리얼 트레이에 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항목들이고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씬까지는 살펴봤고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섀도우부터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툴바에 섀도우 툴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자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림자를 확실히 켜주면 이미지에 어떻습니까? 확실히 입체감이 좀 더 생기죠? 그래서 확실히 스케치업 모델링이 이렇게 깊이감이 좀 더 사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를 끈 경우하고 킨 경우하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날짜,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 날짜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르게 떨어지는 것 그 오른쪽은 시간입니다. 해가 당연히 새벽이니까 해가 없으니까 까맣죠? 그래서 쭉 해서 해가 떠서 쭉 정오를 지나서 해 진력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섀도우 트레이에 있는 내용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디테일을 열면 여기 밑에 항모들이 조금 더 나오고 닫아 놓으면 메뉴에 있는 거랑 툴바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버튼은 껐다 켰다 하는 건 똑같고요. 그림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UTC라고 해서 3개의 협정 표준시를 말하는 겁니다. 시차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몇 시간 빠르네 느리네 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전 버전이나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선 GMT라고 해서 그리니치 표준 어떤 시간대를 쓰는 같은 의미예요. GMT나 UTC나 똑같은 얘기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개념화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거기서부터 거리 떨어진 나라들로 해서 시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UTC 플러스 9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3개의 표준 협정시입니다. 이게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플러스 9가 바로 돼 있을 거예요. 영국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시간이 아마 이렇게 막 마이너스 7 이렇게 막 돼 있어서 이게 미국 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을 새로 하나 실행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를 보시면 모델 인포를 보시면 지오 로케이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어요. 자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얘를 눌러도 얘를 눌러도 이 창이 뜨고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지오 로케이션을 눌러서 여기 있는 애드 로케이션을 눌러도 그 메뉴가 뜹니다.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자기가 현재 있는 지역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해외에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알아서 입력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경기도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를 검색을 하는데 예전에는 구글 어스랑 지원되고 했을 때는 한글로 검색이 됐는데 지금 한글로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여기서 김포라고 쳐봤자 서치를 누르면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포는 원래 저희가 쓰기로는 GIMPO 외래어 표기법 뭐 이런 게 바뀌어서 이렇게 쓰는데 검색하면 이상한 이런 뭐 뭐죠? 멕시코라 그래야 되나? 이상한 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글 어스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세계 지도에서부터 찾아서 이렇게 한국을 가서 아까 미국이었네요. 이렇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쭉 찾아가서 보니까 보니까 서울 위에 보니까 고양시 옆에 김포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KIMP 이렇게 쳐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치면 김포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각자 자기 사시는지 찾으세요. 어디가 됐든지 사시는 상관이 없는 게 한국은 시차가 없죠. GMT 플러스 9을 쓰니까 UTC 플러스 9을 쓰니까 아무데나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 지역이 불러와서 지형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구글 어스 연동할 때 설명 이거 이거 옆에 설명할 때 따로 설명드리고 지금은 시간 설정 시간이랑 위치 경도 설정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셀렉트 리전 해서 디지털 글로브 밑에 건 돈 내라고 그러고 이걸 선택하시고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임포스 임포스 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방금 봤던 지도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 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태그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하도 넓은 지역을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위성 지도로 확인 가능한 등고선 이런 식으로까지 데이터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갖고 왔더니 1tc 플러스 8이라고 나오죠. 그 지역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오 로케이션 로케이션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을 해서 제가 방금 클릭한 정보를 가지고 온 거죠. 남한의 김포의 위도 경도 37도 북방 37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셋 메뉴 로케이션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여기 37에 126 37에 126 37에 126 이 정보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갖고 오는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37에 뭐 김포가 아니라 부산이면 찾아가시고 포항이면 찾아가세요. 광주면 찾아가시고요. 37에 126을 외우는 상태에서 외우는 상태에서 캔슬하고 의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고 자 이리로 다시 온 겁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그쵸 뒤에 보면 어드밴스트 세팅이라고 해서 윈도우 모델 인포 지오 로케이션의 애드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 땅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어드밴스트 세팅의 셋 메뉴 로케이션이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USA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돼 있는 거고 이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7에 여기서 126 치고 오케이 를 한국이라고 해놓을까요? 이렇게 치고 로케이션 우리집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케이 를 눌러버리면 자 UTC 플러스 8이라고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죠. 오른쪽에 제가 이 37에 126으로 넘으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게 한국 표준시가 UTC 플러스 9인데 그 정확한 지도 데이터를 넣으면 플러스 8로 잡혀요. 이게 뭐 썸머 타임이랑 연동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놓으면 현재 한국에 있는 한국의 위치 이 모델인 김포에 갖다 놓으면 실제로 김포에서 3월 5일 날 오전 11시 54분에 그림자를 요정도 크기의 건물을 지으면 그림자가 떨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놨고 다른 분들은 빔 파일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윈도우에 모델인포에 빔 파일 열어서 37에 126이니까 그죠? 빔 파일 열어서 윈도우 모델인포 셋 메뉴얼 로케이션 눌러서 여기서 37에 126 치고 저장한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이스 템플릿 해놓으시면 그죠? 열때마다 위치값 입력하실 필요 없겠죠. 한번 지장해놓으면 그 그림자 쓸 수 있다.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이거를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이거를 무조건 한국으로 쓰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모델링 뒤에서 여기서 햇빛을 때리고 싶은데 여기는 아무리 돌려봤자 아무리 날짜를 바꿔왔자 안 돌아가죠. 뒷면에 햇빛을 비추지 않아요. 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걸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버전들은 그 기능이 삭제가 돼서 이걸 바꾸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맞춰서 쓰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는 거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윈도우 모델 인포에 지오 로케이션 이 항목에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클리어 하셔서 솔라 노스툴이라든지 다른 루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 이 설명은 일조분석 일조분석 건축에서 동진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그림자가 옆집에 얼마나 떨어지네 만에 이런 거 검사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UTC 플러스 8로 대충 쓰시면 돼요. 플러스 8이나 구워 놓고 자 아무튼 그런 설명이고요. 자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뷰의 액시스를 좀 꺼놓은 상태인데 좀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X, Y 녹색 Y자가 쭉 가고 있죠. 저쪽이 북쪽이에요. Y가 가르치고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북 그렇죠? 남 동 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워 보셨을 거예요. 지도 보시는 방법 위에가 북쪽 아래가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뷰의 액시스를 다시 꺼놓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UTC UTC GMT에 관한 내용 좀 긴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날짜 설정하는 방법 요 밑에 옆에 시간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 아웃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슬라이더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데이트 슬라이더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달력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쓸 수 있겠죠. 쓸 수도 있고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지금 2021년 1월 2일 체크를 하면 1월 2일 1월 2일이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쓰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라이트와 다크 항목들은 이제 라이트는 햇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림자 지는 데는 당연히 어둡겠죠. 이런 것들 각 서로의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색깔을 다르게 다크 쪽을 이렇게 어둡게 옮겨보면 화면에 점점점점 그림자 쪽이 어둡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자 떨어지는 쪽이요. 밝은 쪽을 밝게 하면 밝아지는 거고요. 유즈 썬포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잠깐 끄고 이거는 흰색 박스로 잘 보이니까 흰색 박스로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올리면 지금 윗면이 윗면이 앞이랑 옆면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죠. 스케첩이 자체적으로 쉐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 색깔을 다르게 해서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면에 깊이 감을 주고 있는 건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보면 돌려보면 지금 여기가 더 어둡죠. 그렇다면 여기가 더 어두워지는 거고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알아서 돌아가는 건데 그림자를 켜보면 그림자를 켜보면 실제로는 실제로는 아게 좀 돌려볼게요. 그림자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으니까 쏠려 있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지금 이렇게 쬐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면하고 요면 요면들은 밝은 거고 그림자가 떨어지는 뒷면들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햇빛을 켜면 태양을 켜면 나타나는 효과인데 이 기능이 요걸 끄면 끄면 다르게 나오죠. 그림자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보는 쪽이랑 이렇게 밝아지는 건데 요 상태에서 요걸 켜면 유저 선포 쉐이딩을 체크를 하면 그림자는 안 지지만 그림자는 안 지지만 요 상태에서 그림자 켜볼게요. 바다에 떨어지는 그림자만 안 나올 뿐이지 면은 태핏을 받아서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그림자만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요걸 체크가 돼 있으면 자 그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온 페이스라고 하는 거 그죠. 지금 이 지붕에 의한 그림자가 요런 식으로 이 바닥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땅 그라운드죠. 아무것도 없는 그라운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라보면 사각형 요 판에도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요런 식으로 드리워치는 겁니다. 현실감 있죠. 현실감 있으니까 요걸 꺼버리면 꺼버리면 요런 식으로 땅에만 그림자가 떨어지고 면에는 그림자가 안 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런 경우는 없을 건데 자 그런 내용이고요. 반대로 온 그라운드를 꺼버리면 꺼버리면 요 면에는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바닥 화면 전체에 보이는 이 그라운드에는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뷰 엑시스를 다시 키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온 그라운드를 체크한 데도 저는 그림자가 안 나와요. 이런 거 모델링 땅에 처박아놓고 이렇게 모델링 해놓고 여기선 상황이 배워가서 이렇게 처박아놓고 그림자가 안 생겨요. 이러신 분들 까놓으셨단 말이에요. 지하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XY 좌표에 평행한 여기가 땅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를 놔둬야 거기다 모델링이 있어야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그 배웠으니까 태그 한번 열어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벗대죠? 지금 지우고 땅 더 큰 바닥 이 건물의 마구간의 바닥 말고 더 큰 바닥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벗대인데 지금 보시면 전벗대 쭉 기둥하고 다 떨어지는데 보시면 전벗대 선이 전깃줄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 그림자는 안 떨어지죠? 바로 프롬 엣지가 꺼져있어서 그런 겁니다. 선도 선만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 그 선을 그림자를 만들 거냐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바닥의 그림자가 착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그런 연출 스타일 방법인 거지만 화면에는 전벗대가 안 보이지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켜 놓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지의 입체감이 좀 더 좋죠? 그리고 이 왼쪽에 카메라 안 보이는 쪽에 전벗대가 드리워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 이런 식으로 연출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섀도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는 김에 설명드리는 김에 저희가 또 씬도 배웠지 않습니까? 씬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뷰에 엑시세너부터 잠시 꺼놓고요. 지금 날짜를 아니 날짜라는 시간을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른 이른 시간 오전 6일 47분 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씬을 추가를 했어요. 씬을 추가하면 경우가 빡 된다고 그랬죠? 이 항목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항목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세이브를 해도 되는 건데 새로만 안 될게 머리 아프면 이거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레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씬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가를 해서 시간을 바꾸는 거죠. 해질려 오후 2시 55분 12월 11일이니까 이 정도만 돼도 해가 벌써 해가 짧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오후 3시 40분 설정해놓고 업데이트를 해야죠. 시간을 바꿨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1번 갔다 2번 오면 다시 똑같은 거죠. 씬을 할 때 설명드렸어요. 업데이트 이거 눌러서 업데이트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업데이트 눌러도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다 업데이트 그럼 카메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 섀도우에 타임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 애니메이션 항목에 이 항목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1번으로 갔다가 이네이블 씬 트랜지션 1번에서 2번까지 넘어가는 효과를 주는데 20초 정도 걸려서 넘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바뀌는 걸 보여드릴 텐데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안 보이니까 20초 설정했습니다. 보세요. 2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죠. 여기 보면 슬라이드의 시간이 올라가고 있어요. 쭉 해서 하루 동안의 햇빛이 이 건물에 그리고 건물 맞은편에 이 전깃줄이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의 그림자를 들이오는가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재밌습니다. 오늘은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섀도우 섀도우 항목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